됐다 중간에 탱크 키겠나? 아 왜 킥하는데? 아 진짜 아 핵노제 아 그니까 어쩐지 씨발 아 탱크 실사나 지키는 야 학채야 방금 속한 거 얘기해라 야 난 뒤도 안 먹었어 내가 더 무서워 으허허허 아 근데 재밌지 않아 아 근데 재밌게 재밌네 청할 없다 좋됐다 별자식할 나왔다 아 이거 자꾸 좀 먹혀 거짓말 없게 안 해 야 레진선티브 그 게임도 거짓말하고 이것도 거짓말하지 위원다 힐 아이다 왼쪽에 품어 디디디 옆에 옆에 전부 옆에 전부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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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뒤로 빼라 뒤로 빼라 뭐한대 야 닌 펌샷 있네 개부럽네 왈 펌샷 개부럽네 치트 쓰지마라 왜 탱크 킥하는데 이렇지 왜 탱크 킥하는데 이렇지 기간세지 야 어쩐지 한마리밖에 없더라 아 근데 탱크 두마리 나온 거 처음이야 원래 저기 두마리가 안 나오는데 날 안 나오대 어 근데 난 일단 혼자 할 때 탱크 두마리 나오긴 나오고 있었는데 그때 지진 줄 알았잖아 와 진짜 하필이면 맵도 줘봐 억수로 아니 테인 니가 부터쳐 맞아가지고 아 부터 맞아도 어 부터 맞아가지고 니 닉네임 보고 다 따라왔다고 형 말아 저 위에 레이저 가지마리 레이저 가면 지진 뒤 레이저 항상 조심해야 된다 위에 있다 위에 위에 여기 발전기 눌러야 된다 탱크 있다 또 와아 몰라 탱크 어딘가 탱크 있다 여기서 싸우기 힘들텐데 지금 권총밖에 없는데 문젠 가 여기 타다 보다 문젠 무지개 있는 것 같다 오 시발 다 뒤집어 있다 왜 갑자기 뜨나 아니 갑자기 안 뜬다 아 나 미친 아 아 권총밖에 없으니까 존나 답답하네 땀 권총이면 모르겠다 하나밖에 없네 저 레이저가 좋은게 좀비도 뒤져 근데 우리가 훅 간다 발전기 찾아 저 위에 발전기 그거 찾아야 돼 그 발전기를 어 일단 일로 여기로 여기로 오른쪽에 위치 있다 오른쪽에 위치 있다 무기부터 찾아야겠다 무기 없다 여기 아예 없나 아예 없다 아 미친다 아 아이씨 원래 쌍 권총이어야 되는데 개 계산이 틀려졌다 탱크가 어딘지 아직도 모르는데 안에 있다 이거 건물 안인 것 같은데 아 건물 안 안에 있는 탱크 안에 있지 야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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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저걸 안 온다 아 아 발전기가 저 건물이야 저 안에 있는 것 같아 위치 어떻게 하냐 위치 안에 또 탱크 있는데 위치 풀어 탱크 아주 친하게 위치부터 탱크부터 오케이 잡고 어떻게 잡았냐 저 폼샷으로 판다 맞으면 아 진짜 뻔 루안이 루안이 같은 그거까지 되는거야 된다 전문가도 된다 렐포 대 1은 된다 아 렐포 대 1은 아예 그 미리 말해주지 참 여기 없네 뭐지 여긴가 일단 문을 열어놓을게 아 더 위치기인 것 같은데 다행히 위치 위치 아 더 위치인 것 같다 그러면 발전기 다 찾았나 어 있는 거 없다 아 누르는 거 안에 있는데 아 찾았다 이거다 누르면 어떻게 되는데 누르면 당연히 좀비 오지 뭐야 도라돌이다 탱크는 올려놔 탱크 위에 있다 그러면 아 씨발 데미지 부터 아 나 카스 1 다행히 싸운 이거 다크 내고 카스 1 해야겠다 씨발 나 카스 2 아 난 잘난다 탱크가 깜빡했다 아 저 하이브 맥 공략이나 때문에 탱크 사먹어 아주 잘난다 이거 어디서 구요운데 자꾸 어디서 구요운데 뭐 안 된거 아이가 뭐 안 된거 아이가 뭐 안 된거 아이가 뭐야 아 내가 버튼을 또 누른거 같죠 함 뭐야 레이저 깜빡깜빡 거리긴 한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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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뭔 일이 일어난거야 야 이 레이저 이용하면 탱크도 조질 수 있지 않을까 어 탱크도 조질 수 있다 그럼 탱크부터 어떻게 시야 끌어볼까 아니 탱크가 어딨는지 모르잖아 지금 레이저 다음 죽지 어 다음 뒤진다니까 가까이 가서 뒤진다 아니 저건 맞는데 왜 안되지 안되네 아 레이저 켜놨대 몰라 지금 모르겠다 뭐 대댕께도 못해 아래층으로 가봐야겠다 지금 아래층으로 안하나 발전기 하나 뭐 눌러야되는데 내 기억상 눌렸대 응 와 진짜 권총 맞으니까 존나 답답하다 안녕 팀 맞지마라 아 아직 탱크까지 쫓기고 있다라고 와 이거 이렇게 하나도 없다 간다 근데 그거까지 아직 태병이 왔어 아 괜찮겠네 아 또 안쓰는데 아래층에 안한거 있나 보다 탱크 딱 내 위 탱크 딱 내 위 아 여기네 여기 없어졌네 여기 없어졌네 일로였나 다 다 일로와 어디서 어디갔어 뭐한데 어딘데 아래층 올라온나 올라온나 아 여기구나 일로온나 아니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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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여기가 없어졌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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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뭔데 몰라 뭔데 시발 젊나 아이없네 누르고 튀었어야 되는데 뭐야 아 누르고 튀었어야 되나 빨간색될 때 튀었어야 되나 아 시발 몰라 갑자기 뛰시네 원래 저러지 않았는데 다시 해야되냐 아 또 그 역같은걸 해야되네 됐다 이거는 아닐깐 쉽게 알았나 시발 아 이거 자폼 아닌데 아 이거 자폼 아닌데 진짜 우지는 우지는 왜 그 레퍼대 2에서도 총알수를 늘린지 대충 이해하겠다 와 아 아 아 겁나 시발 M16은 그래도 헤드 한방이거든 이거 헤드 한방 아니야 이거 2층에 있네 버튼 안 누르나 이거 눌러라 누르고 아까 구석행위가 온다 로그퍼대 거기있지마라 여기 준비온다 옆에 옆에 좀비온다 옆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으아야 처리해 주고 가야지 좀비 정리 완료 좀비 정리 완료 좀비 정리 완료 좀비 버튼 누른 곳 여기 여기 내 쪽에 좀비 좀비 더 있어 내려가 이리와나가 뭐야 이거 막다도 되는다 어차피 진짜 가서 탄야먹고 하면 된다 아니 작가한거 저기서 맞지 않네 곤충보다 나을까? 옛날에 곤충 많이 쐈었거든 어디로 가다? 아 저기네 아니 총알 킬하면 필요한 사람 써라 어쩔다 필요없다 아무나 안쓰네 같이 축하했으니까 가자 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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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식장 가지 말고 여기로 들어가보자 탱크 안오는데 자극하고 올까 안오나? 어 자극하고 올게 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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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극한 뒤 태그 찢었는데 불 맞고 진짜 개이득 개이득 아이씨 죽네 만 뭐 거기 있어 기디 겹기에 죽이 잘나맞아 다행 킬이 겹기게 존나 많네 된다 됐다 가자 메우니까 좀 한번 하고 나니까 좀 편하네 메워서 메웠으니까 열어 역시 난 메우 메워야 돼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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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에 있길래? 아아.. 야이씨 천천히 좀 가라 뒤파너 왜 이리 빨리 갈라 저 위치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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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밤 내 옆에 있었네 버려 좀만 더 가보자 잠깐만 아우 아우 어 탄약 오오 메디킷 3개 맞네 여기 보고 갔어야 됐네 뭔데 어 거기 안에 탄약이랑 메디킷 3개 있다 하얀 쓰고 온나 하얀 또 묶고 온나 나이스 좋은 은신처다 파이프 2개 여기 하나 나왔다 내가 하나 먹었다 화채 네가 써라 그래 여기 지나갔어야 됐어 그리고 이제 여기로 와야되네 아 쉣 나 뒤로가 나이스 나이스 나 나 탄약할게 이겼다 간다 가자 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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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프 잘 써라 아까 전에 파이프는 필요가 없어 여기 있다고 해도 끄지마니까 야야 살려줘 살려줘 어 끝 와 나 끼워서 뒤집 뻔했는데 운속이 살아남았네 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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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하나 장담할게 열차에서 낙오되면 진짜 뒷댄디 옛날에 내가 낙오되봐서 알거든 앉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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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무것도 안 보인다 탱크 뚫어 탱크 뚫어 탱크 뚫어 두 마리야 다 왔다 문제네 다 왔다 다 왔다 탈려야 돼 탈브 준비해라 탈브 누가 떠실까 내가 떠실까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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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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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뛰어 다 없대 다 없대 아야 던지지마 빨리 뛰어 뛰어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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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아니야 왼쪽이야 탱크가 빨리 나왔어 다행이다 탱크 좀 많이 치고 와 영화 보는 것 같다 야 여기 가운데 위치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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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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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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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안에 탄약 있다 여기 버튼 누르지 마리 닫아라 닫아라 닫아 닫아 닫다 닫아라 닫고 닫다 닫고 닫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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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닫아 닫다 닫아 닫아라 닫아라 뭔데 왜 안 들어오는데 뭐 어디 너무 많아 진짜 왜 안 들어오는데 아니 왜 안들어오는데 저거 컨설러 부활 못하나 아 됐어 부활을 왜 해 잡고 가자 잡고 가게 잡고 가야지 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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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면 안타 여기 있어 먹고 오 화염병 오 우대 몇 갠데 한 개 더 한 개 더 우대 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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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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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산을 벌써 아 벌써 걸레됐다 사과 이쪽층 먼저 아니면 3층부터 여기부터 먼저일걸 핑크 또 있대 씨발 내 위치도 모른다 지금 가면 저리된다는거다 아이고 문이 몸소 보여주네 어 테이크 그쪽이다 어 글로 가라 올라가라 올라가라 이 스모커 조심 스모커가 13인 것 같은데 다 필요없다 일로온나 아 나가지 해봐야 돼 됐다 됐다 오 쒸 뭐야 뭐야 그래서 자동 스폰 되더라 랜덤으로 원래 클레이어가 몸이 뛰어서 스폰 안되는거 아닌가? 아니다 자동으로 스폰 된다고 자동으로 트리거 트리거 내려가서 찬양 먹고 가야겠다 왜 저 꽤나 까다로운 작업 많이 하는군 이거 챕터 몇 갠데? 5개 와 이게 되게 재밌다 어 잘 나왔다 이제 여기로 올라가면 무슨 신처다 야 거기 아닌구나 여기구나 3명 먹고 와야지 그 아까 문 녹인 곳 거기 가봐 그 아까 문 녹인 곳 거기 가봐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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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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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식됐다 탱크 인식됐다 오케이 레이저 맞고 뒤지라 레이저 맞고 어 아 저튼 그리 바로 위에 위에ired shepherd 바로 위에 바로 위에 바로 위에 바로 위에 탱크인식 뷰藍 어 아, 쒸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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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쒸바 폭대에 못 가가 지금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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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쒸바 내 체력 없는데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나 잘못했던 아, 나한테 피워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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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쒸바 왜 저래 멀리 가는데 반갑다 그기야 하니 미친 쒸바 저 어디야 저기가 몰라 아니 그쪽으로 안으로 들어갔나 몰라, 나도 그냥 가보니까 여기다 야, 1초 차 어디 지네 아이씨 힐캠 무라 먹어라, 먹어라 힐캠 여기 있는데 아,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어, 거기 아, 참먹게 그냥 밖에 나갈걸 아아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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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맘엔 낙대 무시 가능한데 아, 하필 왜 뒤에 파이프가 있어갖고 진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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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희생으로 살았다 좋네 하연병이 저건, 하연병이 대단하네 어떠가 ㅋㅋㅋㅋ 왼쪽 오른쪽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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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니 약간 쟤 샷 안먹고 왔나 아까 쟤 샷 있었는데 얘 죽었다 아이가 아니 니 말이야 니 아까 죽은 자샤 아까 있었는데 아 맞네? 아까 묶고 온나? 거기 있더라 어 그래 내 자샤 썼어 어 탄약 없으면 그 밑에 가서 내려 묶고 오면 되고 탄약 그렇게 없진 않을거야 아마 그러면 어느정도 있으면 된다 한 50발 정도면 된다 몇발인데 몇발? 뭐겠다 몇발인데 이야 이야 맞네 가자 좋네 탄약 먹고 열 발 쏘고 바로 딛있네 어 어 니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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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줄게 아니 왜 뒤에 파이프가 있는거지 진짜 나잇 뭐야 가자 잘가자 이거 없어졌다 레이저 위어커 없어졌다 왼쪽 가지마라 어이구나 빨리 온나 빨리 온나 빨리 온나 빨리 온나 살려줘아 레이저 맞고 뒤집을 뻔했다 레이저 부침 이거 가진 돌아서 가진다 저거 레이저 또 끌려면 여기 발전기 찾아야돼 발전기 찾아봐봐 어 내 비하여 도착하게 치우는 것 같아 됐다 너 먼저 꼬워 거기 있나 여기 파이프에 하나 이쪽 앞에 있는 파이프가 있어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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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나밖에 없던데 여기 하나밖에 없던데 저기 없던데 파이프 없던데 여기 여왕이! 불을 끄는다! 아, 네! 오케오케 오케 길 찾았다 가자 가자 테이클 거기가 길이다 돌아서 가야되네 어 다왔다 은신차 좀만 더 좀만 더 여기만 가면 된다 아까만 더와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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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해봐도 힘들다 와 고급으로 해도 똑같네 아무것도 안준디 아 예 아 잠만 주나 모르겠다 가보자 오 이제 좀 부순둘 오 힙힙 같은거 없나 없네 없다 초반에 안주는거야 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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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시발 처음부터 탱크냐 와 나 돌겠네 문 좀 문 막해라 문 막해라 문 막해라 니가 니? 아이씨 내가 할게 그래 어디 숨겼네 그 문이나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너희도 뒤로 빠져 쓰더라 오이 씨발 타랑각 다운 안가 됐어 내게 부어라 잠만 야 나 꺼야된다 왜 자 자 자 아 아 아 아 가라 아 잠만 뭐고 휴식 휴식 시작하고 바이바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